플라잉 마운틴에서는 기존의 만보게와 달리 재미있는 게임 형태의 만보게를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만보게들은 숫자와 그래프만 나와서 많은 사용자들이 재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픽과 게임과 지도를 이용해서 실제 지도 위를 걷고 그리고 안에 있는 동물 캐릭터를 모음으로 해서 좀 더 재미있게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보게들입니다. 자신의 걸음수가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바뀌고요. 코인이 점점 늘어나면 게임 내 배경인 방이라던가 또는 다른 야외 배경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하는 동물 캐릭터가 한 종인데 이 한 종의 동물 캐릭터를 더 많이 늘려나갈 수 있다던가 그리고 이 동물 캐릭터들이 옷을 또 다양하게 갈아입힐 수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마치 캐릭터 육성 게임을 즐기듯이 자신의 걸음수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버전을 구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일본이라던가 해외 사용자들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을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앱이 아니라 하나의 앱에서 세계의 모든 사용자들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국내 많은 사용자들도 친구들의 걸음수와 비교하면서 세계의 많은 유저들과 걸음수 재미있게 줄랑줄랑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